부모님의 성격은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도 체인원이랑 똑같은 이유로 이 가슴을 생각하고 있어서 언니가 아프지 얘기했으니까 좀 놀랐는데 그때 그.. 정말 저한테 올 줄 몰랐어요. 가이드를 들을 때까지만 해서 여기는 절대 내가 안 부르겠다 했는데 저를 주셔서 그날부터 맥히 연습을 했어요. 맛있게 잘생겼어 잘생겼어 저한테 뭐 좋아해? allá, 빨래, 빨래 바이하이, 어디에서부터 보다 보다 바이하이, 바이하이 바이하이, 어디에서부터 살아나 보다 해 아람에 버리지, 정해 바이 바이 아, 지금 일단 신나는 퍼지잖아요 여기 맞아요 보이시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도 랩프에서 제가 내 랩플랩! 이거를 항상 덜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이제가 유방하면서 랩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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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제 랩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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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밤에 좋을 때를 알아서 우리가 노래할 때 맞아! 계속 노래할 때나 봐 아! 아! 불고라멘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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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 Rudy아 트려서 온 14분 오! 17분 피어입니다. 청료. 청료. 좋아좋아좋아. 아니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저희 이번 앨범에 패스커잖아요. 저 약간 놀이공원 문의 모습을 공개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나 이거? 플로리들 많이 먹었어? 아, 많이 먹었어? 아, 플로리들 많이 먹었어? 아, 많이 먹었어? 아, 플로리들 많이 먹었어? 아니, 플로리들은, 야자. 플로리인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거 알 수 있어. 맞아. 그거, 그, 오징어 게임에. 그래서. 도와드 진짜 도와드. 도와드 봤어요. 여기, 방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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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나? 네. 아니, 여기 플로리. 여기,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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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펌팩키스예요. 펌팩키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 7주. 1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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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빅센의 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미, 파란콜라큼도 진짜 예쁘고 싶다. 아, 맞아요. 바뀌하고 있는, 기온하느라고 살짝 찍어. 지금, 아미, 이제 막, 지금 빨리 찍으면 안 되겠지? 이제, 아미, 이제 막, 지금 빨리 찍으면 안 되겠지? 이, 아미, 아, 바람 불만 안 돼. 우리 버거지 날아가. 오! 봐봐! 어디는 나라가 플로리는 아시죠? 어디는 나라가 플로리야. 어디는 나라가 플로리? 아, 네! 오! 제가 맨날 날고 싶다고 하는 거 알아요, 플로리? 그렇죠. 근데 수연이가 생일때 진짜 날개를 해준거에요. 맞아요. 뭔지 궁금하시면 저희 자체 컨텐츠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 진짜 잘했어요. 아이고. 미쳐. 미쳐. 아니 제가 그거 봤어요. 챙겨봤는데 가은 언니 생일날 올라온 컨텐츠를 봤는데요. 아니 너무 귀여운거에요. 옷 거꾸로 입으신거에요. 맞아. 옷 거꾸로 입으신거에요. 그래서 어디서. 와 저.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그랬었어요. 언젠가. 아 나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얘기하고 싶은거에요. 어. 얘기해줘. 우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옥상 위에서. 깔깔깔깔깔 거리고 있는실 맞으세요? 네. 기억나요? 네. 저희가 팬들은 저희가 뭘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팬들을 앞두고 있어요. 7회에서. 그래서 1번. 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방을. 정하자. 어. 그 뒤에서. 갈발거리고. 맞아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어휘랑. 나는 같이 방. 이렇게. 진짜 예쁘게. 맞아요. 일단은 비하인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무슨. 너무 좋습니다. 우와. 고마워요. 디에이전 솔로리도 같이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최고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공무원도 주신 거 다 가져가신 거죠? 아, 다행이다. 반납하는 줄... 깜짝 놀랐네. 화살로 내 맘을 써도... 화살 한 번만... 아프리카 거... 화살이요. 화살. 양꽁... 화살이 있어. 아! 나,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봐요. 화살이 있어. 야, 화살을 탔네. 아, 플로리가 해달라. 아, 그래. 우리 전화 끌어. 그래, 그래. 사랑해. 화살이. 잘한다. 방전! 발전! 귀여워요. 귀여워요. 얼마 정도 써줄게. 얼마 정도 써. 마지막 까클 멘트! 와, 이 멘트! 이렇게 얘기해도 알잖아. 주방껏 영국이니까 앞에만 얘기한 것 같은데.. Glückwun 피가 되는 날 갚아주겠 아, 이거면 안 경우가... 오우!!! 귀여워 후렴구역 꼭 좋아 이 스킵 그렇습니까? 이 스킵 좋아요 와, 진짜 웃을수 있어 반갑습니다 프로포서 하면서 기본적인 만들버서 혼자 앞 먹어야텐데 언제쯤 알려드렸어? 이런 느낌? 쇼밍아츠가 눌러주세요 어디 어디 아 근데 근데 진짜 이런 느낌 괜찮지 목돌라서 내가 존재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원래 천천히 돌아오겠지 네 네 펜트 일어나게 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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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한번 손해 드리면 돼요?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일단 말해봐 아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맨날 플로리가 프로목 골라달라 해서 다 갔죠. 아 근데 플로리는 미스테이크 되게 좋아하고요. 미스테이크 좋아하는데. 미스테이크가 프리엔들 가요. 제가 미스테이크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유미 이게 아니야. 각각 상품 mondo가 어떠하 efect적. 미스테이크와 함께하는 방법은. 뉴이튜이크에서 샀ancesuais aproximadamente요. 본 학생이크가 팍사인 donneremi스. 네 좀 어려워요. 刚 blow, go! 상담 시작하시고요 뭐야 홈페이지 시작 그래서 지금은 지금 MR 이랑 같이 들었고, 딱 잘 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수로 영어로 뭐죠?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영어로도 외워지는 거에요? 자 그러면 가사는 영어로 뭐죠? 네, 그 노래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 노래 1차간 단. 마지막, 마지막, 7개의 3극이 영어로 뭐죠? 맞아, 그것까지 들었지. 진짜 맞아, 진짜 마지막. 보라색 뽀뽀가 여보가 어? 저희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들으셨잖아, 다들 다들 상대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러 나가가지고 저희 인터내셔널 팬분들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너무 잘해서 약간 뿌듯했어요 언제 깜짝 놀랐지 사랑해 뭐죠? 미디어 사랑이 영어로 뭐죠? 플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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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이 플로리 좋은 건 다 플로리 해 아니,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는 나 너무 좋아 좋아 유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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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애용하는 한국어 있어? 뭐 요즘에 갑자기 좀 저희도 야, 미쳤어요 근데 약간 꼭 미쳤다 이거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또 있어요? 또 있나? 어, 제가 안 있어요 또 있어? 또 있나? 어, 이거야 그냥 애용하는 한국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애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애용할 수 있는 거 아, 맞아요 유키가, 유키가 얼마 전에 뭘 했는지 알아요? 왜요? 저거 뭐, 일본어 수업받고 수업받고 수업이니까 네? 아, 말했잖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숨을 막고 있습니다 난 아직 안 나와요 아, 아니, 안 나와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늘이 뜯어있다 보니까 일본어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진지하게 이거 일본어 살여서 선불길질이 불편해 그런 식으로 아이러지 짬도 빠잉 실제 이곳에 분명 희 Çok 민기 추정 기다리고 있다가 까먹으라고 역시 여기 꽃이 많아서 그런가 나비가 찾아오네 여기 나비야 워싸만 한 번 해볼까? 물 좀 눌려 뛰어 빨리 말할 것 같아 빨리 말할 것 같아 빨리 말할 것 같아 나도 흔해져야 되는데 아니 나 이거 봤어 랍스토리가 솔직해서 좋아 맞아 안녕 어머 애기야 어머 우리 애기 킥스인데 어머 어머 분명이다 너 너무 가지고 부끄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라는 섭 오라는 섭 오라는 섭 아 요즘 보복합 돌리고 아니야 보복합 지났어요 아rome 아 지금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나만 관여하고 있어도 미안하네요. 괜찮아요. 이 사과방 하나 주세요. 아니, 나 들었고 있는 노래 알겠어? 네. 아, 요즘에 잘 못 들어봐. 언제가 돼? 언제가 돼? 언제가 돼? 아니, 요즘에 도시 언니가 저는, 저희는 다 모르겠네요. 세계 차이를 느끼겠네요. 그래가지고 방금, 자기가 먼저 부르고, 정돈이.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모르는데 안 가보니. 방금 알아요. 표가 될까 봐. 나도 하고 싶다. 야, 나 티가 봐. 너무 티가 봐. 나도 티야. 티가 얘기했네. 나 완전 티가 봐. 나 완전 불쩍해. 나 완전 불쩍해. 나 완전 가. 아니, 어제 퇴근하면서 또 퀵적인 모먼트가 나온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저희가, 아, 뭐 하는지 그 생각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아, 진짜? 왜 진짜 이렇게 할까 봐. 이러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었는데 도시 언니가 왔어요. 어, 나 다 쳐줬어.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아, 했다. 근데 그냥 장난으로 아, 김빠졌어. 이랬는데 도시 언니가. 아, 미안해요. 아니, 다 보여줬을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다 처음보는 반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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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게 어딨어요. 다 다를 거면. 제가 팀에서 일단 중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리도 중단이었는데요. 이게 수아니아니가 뒤에 있었으면 숨겨대 앞에 있었어요. 맞아. 수아니가 보여줬는데 숨겨대 빅대가 deles 이렇게 transl ela 지금 runs had the life.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모두 다, 이거 다 오키가 왔다고. 오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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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가 찍히는 거. 나는 같이 찍는 줄 알았지. 오, 같이 찍는 줄 알았지. 오, 같이 찍는 줄 알았지. 옥지? 네, 옥지. 오,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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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졸업은 빙티계로 잘 됐어요. 너무 잘생겼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비즈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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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군놀이도 예뻐. 오늘 산업 와줘서 고마워요. 산업이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맞아. 제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튀기고 한 번 가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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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안 더워요? 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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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괜찮아요. 아니 플로이드를 콘케이스를 보면 뭔가 성격이 보여요. 맞아. 근데 우리 플로리다는 귀여운 사람에게 좀 많아. 귀여워요. 누가 다가갈게요. 같이 찍자고. 여기서 같이 찍자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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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어 플로리 수고하와 고생하느라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컴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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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 오사영 최고! 안녕하세용 유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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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